아 네 반갑습니다 예 아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 12승 12승 바로 찍는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좀 줄여야겠네 오케이 아우씨 몰라 보자 마법사의 도전사면은 템포가 빠르진 않을 겁니다 가봅시다 오케이 봅시다 아 뭐 예상 했다시피 유다 템포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모습이죠 봅시다 아 그냥 내께야 이거 주크박스 주크박스 뭐지 알겠다 일단 해봅시다 내가 피먹을께요 흑기 봐라 완일하게 저거 내놓고 있는 모습 그 이러면은 요거를 6호까지 조금 뻑해야 되는데 요거 내놓고 칠게요 롱 롱 롱 롱 4개라서 2개인데 전도 땅파기 쳐서 4개입니다 얘 왜 빨리 안하냐 근데 오케이 이렇게 으음 이거를 쓸 순 없죠 음 이거를 쓸 순 없죠 이게 낫다 지랄을 하네 오 너무 좋아요 개멍청이 요거를 쓸까 요거를 쓸까 한데 하아 요거를 쓰면 할 거 없죠 쓰고 봐 오케이 아 지랄을 하네요 개지랄을 하네요 여기 써보고 오케이 마차죠 이거 쓸게요 아 이런 실수 했군 이거 슬로건가요 이거 슬로건가요 이거 슬로건가요 하나에서 둘이 생겨났으니 오케이 이거 두개는 끼어 이거 하려고 욕심 그득하게 참고 있었다 인마 주문 뽑을게요 염병을 하네 이렇게 이러면 일단 요거를 필드에서 깔게요 이게 맞다 아 저세기 딜카드 많이 없어요? 응 지랄을 하네 음 염병을 하네 이거 낼게요 어쩔 수 없다 응 저세기 딜카드 빨리 쓰면 좋겠는데 이 새끼 뭐 뭐 영코잖아 뭐 할라고 드라이 앗 야 힐 힐 힐 힐 힐 힐 씨발 으아아아 힐 힐 힐 힐 힐 10.2.2 10.3.2 10.3.2 10.3.2 야아.. X 됐네 이거 10.3.2 10.3.3 10.3.3 10.3.3 기저귀 아이씨 안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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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었습니다 아직 안죽었어요 아아아아 힐카드 나왔죠 개새끼 힐카드 이거 하면 되는데 고민이 깊다 oki 다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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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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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개지랄을 하는데 또 이거 우리가 지켜둔 게 아닐까 몰라 아 씨발 오케이 몸 풀었어요 몸 풀었다 승리가 아니면 저거벨 누구도 날 조종할 수 없다 오케이 주문만 존나게 맞네 이거 장난감은 망가뜨리라고 장난감은 망가뜨리라고 이 새끼들 왜이렇게 느리게 하지 투기장인데 고민할 이유가 있나 이 새끼 오케이 뭐야 어 강타 강타에요 강타 강타 하나 했고 이거 쓰면 되겠다 이겼으면 되겠다 강타 강타로 이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2코 2코는 뭘 쓰냐인데 쓸 거 있니? 아니 그냥 4코 몹 나오면은 그냥 이걸로 죽여도 되고 오코오코 플레이 하겠다 아 사슬이 안나오네 오케이 뭐야 이건 야 이거 있으면 강타까지 오케이 그러면 나 인정 존나 인정해 존나 인정합니다 그러면 와 낼게 없다 존댔다 졎었다 이거 존나 버텨야 합니다 이거 천천히 갑시다 얘도 뭐 폐가 그렇게 좋은거 같진 않아 보여서 그래요 허허 존나 소환 오케이 여기까지 와 4데미 십다 이거 재료는 존나 존나게 하네 왜 이래 이거 내 무대에서 빅하라 심리안 푸슬라 내게 지엘라이 이거 이거 잠깐만 하나를 써놔야될거 같은데 두장 들어가잖아 자 써놓고 아 좋아요 제련을 존나하네 왜 이래 이거 대장장이요 오케이 일단 드로우까지 무기가 없잖아 왜 굳이 썼냐 아 근데 그건 결과론이네 오케이 이거 두개 나왔어요 나왔고 네 형제라면 뭐라고 말했을까 뭘 뭐라고 말해 이 새끼야 짜증나게 하네 또 도발을 씁시다 쓰고 오빠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하니까 산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 야 여기서 탭을 눌러? 이거 미신놈이긴 하네 돌멩이 오예 6댐이죠? 음 이게 하나 더 있었다? 오케이 요기 탓해 오예 가운 턴에 뭐 못하면 너 죽어요 야 근데 개 X밥 대전이네 이거 왜이래? 어머 이거 죽었어 뭐하는 새끼야 이거? 뭐하는 새끼야 이거? 다음에 보자 당황스러워 뭐하는 새끼인지 모르겠네 돌입 그 상대는 마예 뭐야 누구도 내 분노를 피할 수는 없다 누구도 날 조종할 수 없다 오케이 아 집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너무 더워요 지금 미치고 미칠 것 같아 공정 굳이 쓸 필요 있나 템포 갑시다 오케이 마나에 드로 요거 나와서 그냥 어머나 미친새끼봐 이렇게 안일하게 한다고? 이마에 안일하게 한다고? 불토 오 개새끼 니 뒤져봐 한번 호모나 이 새끼봐라 다음부터 이거 나옵니다 계속 빨아봐 한번 이거는 조금 재산에서 벗어난 행동인데 허허 다음 페이지로 가야죠 뭐 어쩔 수 없는 있나 혼절? 혼절요? 흠 혼절이요? 흠 혼절이요? 흠 혼절이요? 흠 혼절이요? 뿌레꺼? 어머 보자 뭐 나왔어 카드가 보자 오예 흠 이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일단 쳐봅시다 오케이 요거 두개 하면 되겠죠 아 근데 이게 마차면은 마차면은 좀 그런데 아 근데 이게 마차면은 마차면은 좀 그런데 마차면은 좀 그런데 이따 들이대봅시다 오케이 찍읍시다 차라리 어 어 씨발 어쩔 수 있나 지랄 야 이 미친놈인가 봐 명치도 되친다고? 명치도 되친다고? 별소합시다 별소? 별소가 맞나? 전도사술이 맞지 않겠니? 전도사술이면 게임 터진다 이거는 맞다 이게 이거 이거다 이거 전도사술이면 게임 터진다 오우 오우 속풍 나잇 베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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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우와 와아.. 몰트 마그마 저 있어요 저게 쟤도 근육목이 있을 것 같더라 오케이 아 근데 아아.. 야 저거 뭐야 상품 빠졌잖아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와 거의 다.. 거의 다 붙였다 에이 새끼 거의 다 붙였습니다 어? 또야? 어? 또야? 9 10, 11, 12, 13, 14 킬각은 안나올거고 깔끔했죠? 깔끔했죠? 응 인물을 내려주시죠 너 별로야 너 별로야 이 지랄 귀신 같은 경우 자아 이래버리면 이래버리면 땅땅 가쁩니까 네모델 도티를 타라 이거 있잖아 안 돼 치면 안 돼 씨발 치면 안 돼 여기 치워야 돼 이거 나오잖아 와 나 깜짝 놀랬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미친놈 보게 포즈 잡아봐요 아아 아아 여기서 피읍과 도발이 너무 좋아요 지랄 제발 하지마 하지마 이 개새끼야 미친놈 미친놈 과제에서 저걸 뽑는다고 말도안 된다 아..보자 날 조종할 수 없다 이렇게 가져갈게요 지랄났네 지랄이 났어 굳이 내놓을 필요 있나? 어차피 다운턴 내 것도 없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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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5코로 쓸게요 5코로 쓸게요 5코로 쓸게요 이거냐 씹새끼야 씹새끼야 흠 짜증이 존나나네 진짜 흠 흠 아 짜증나 씨 아 미친 놈인가봐 진짜로 미친 놈인가봐 어 아 크으으으으으으음 아 이 씨발 야 빈도수 들어가면 큰일 나는데 이거 아 아 아 템 터졌다 또 아 씨발 아 씨발 저투 죽이드냐 와 진짜 ㅈ 됐네 진짜 야 저거 어떻게 자르냐 와 진짜 ㅈ 됐따 어 그치... 하아~~ 아!! 이 씨X 안해!! 비구싱 같으게임 안해씨 다시 쪄구말이지 젖같은게임